룰루나를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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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에 날아온 성훈 오닝입니다. 이번엔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뮤직빙크 1위를 접수하러 온 바로 그분들입니다. 누구죠? N.I.F 네 맞습니다. 이번주 1위후보 N.I.F은 얼른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N.I.F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보고싶은 팬들에게 인사와 함께 소감 전해주세요 네. 오늘 꼭 1등해서 N.I.F과 행복한 금요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도 1위후보하게 되어서 너무 고마워요. N.I.F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1위후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무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전부 다 N.I.F 여러분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번주가 활동 마지막주인데 그만큼 남은 무대 화이팅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I.F 고마워요 뮤뱅 1위후보에 오르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성은 은행장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 N.I.F 여러분 역시 N.I.F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1위후보에 들 수 있었고요 오늘 무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광스럽게도 뮤직빙크에서 1위를 한다면 저희가 엄청난 세리머니를 준비했잖아요 네. 만약에 저희가 1위를 하게 되면 꽃가루를 하면서 세리머니 무대를 하겠습니다 네. N.I.F의 꽃가루 세리머니 볼 수 있을지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오묘하고 신비한 매력으로 돌아온 휘인씨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의 1위후보 엔진이 너무너무너무 보고싶은 N.I.F의 무대도 기대되..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모두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넌 어딘가 묘해 슬프게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